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준성입니다. 2017년 뷰티폴 어워드 맨 부분 1등은 이큰맨의 파워 액티브 올인원 제로입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같은 유해 환경 때문에 남성 피부들도 점점 예민해지고 있죠. 피부에 유해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드럭스토어 남성 올인원 제품 중에 유일하게 유해 성분이 0%인 제품이에요. 젤 에센스 제형이라 흔적임이 없으면서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줘요. EWG 그린 등급 성분만 담아 피부가 민감한 남성들도 사용하기가 좋아요. 이거 하나만 발라도 돼서 스킨케어가 정말 편해요.